김치말이 밥을 해보겠습니다 큰 부분만 씌워냈어요 씻을거예요 속을 다 털어내고 씻어요 김치를 씻어왔어요 다시 한번 물에 담가줍니다 짜지 않게 향기가 좀 빠지도록 담가놔요 청양고추 2개 잘게 잘라줍니다 준비해 놓고요 소금을 좀 넣고 새우를 데쳐줄게요 소독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푹 한번 끓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계란 4개 계란 4개 간에 소금을 넣지 않아요 참기름을 반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기름 갠 다음에는 청양부추를 넣어줘요 그리고 새우젓 국물 한스푼만 넣어줍니다 참기름을 반스푼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잘 저어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한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을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안 눌렀는데 스크램블을 해줄 거예요 물에 담궈두었던 김치를 꺼내고요 꽉 짜줘요 물기를 한번 더 꽉 짜줄게요 스틱타울로 물기를 한번 제거해 줄게요 설탕을 한스푼만 넣어줄게요 혹시 모를 굿내나 잡내를 잡기 위해 설탕을 한스푼만 뿌려줄게요 참기름과 스푼을 뿌려줄게요 이제 돈을 넣어두면 밥을 두 공기 정도 되네요 계란 스크램블을 넣어줄게요 검은깨를 넣어줄게요 검은깨를 넣어줄게요 골고루 섞어줄게요 골고루 섞어줄게요 배추를 넓게 펼쳐요 밥을 새우를 넣고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줍니다 반죽 ännu 이렇게 자arlpowers 너무 잘해서 한눈 갈아줍니다 본인 1합 1,2,1 2 Corinthians 음 맛있어 신세계야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대추의 시큼함과 청양고추 따뜻한 맛 고소한 맛 어우 정말 맛있어요 물에 담가놨기 때문에 싸지도 않고 김치는 신김치예요 씌워야 돼 신김치여야 돼 음 단순히 먹겠는데요 음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안녕